안녕하세요. 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기해년 개띠 운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띠의 사업운은 혼자 사업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조력자와 함께 더불어서 협력하셔 가시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무리하게 확장을 피하고 적절하게 변화를 가져주는 사업은 오히려 새로운 활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소원성치에 관한 부분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간절히 바라는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져가는 형국입니다. 특히 주변인들이 복을 빌어주는 것과 염려를 해주는 일들이 더욱 쉽게 이루어지는 운세입니다. 애정관계를 살펴보면 금년도 이성운은 진실만이 최고의 아름다운 사랑을 보장해주는 해입니다. 상대방을 충분히 믿고서 상대 역시 나를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처세가 매우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 부분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금전 운에서는 처음에는 순조롭지 못하나 나중에 서서히 발복이 되는 운세로 흘러갈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어렵다고 사채를 쓰거나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쓰는 것은 나중에 충분히 후회할 일만 남게 됩니다.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서 극복을 하면 반드시 새로운 행운이 전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념의 이사운은 어떨까요? 이사운은 계획이 있다면 이사를 해도 그리 나쁘지는 않는 해입니다. 그러나 1월, 2월생은 7월과 8월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업 운석에서는 원하는 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선 일을 먼저 하시면 천천히 다음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직업을 선택하여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운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2019년 기회년 개띠 운세에 대해서 나이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46년생 스스로 내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떳떳한 일이면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있게 진행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건강적으로는 고혈압이나 신장 혹은 폐렴으로 인해서 고생을 할 수가 있으므로 건강을 잘 챙기는 한 해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1958년 개띠의 운세를 보면 혼자 고민을 하지 말고 가족들과 터놓고 얘기를 하면 걱정이 조금 사라질 것입니다. 더딘 일을 붙들고 있지 말고요.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각관계의 이성을 조심하여야 하고요. 자칫 집안의 불화를 만들 수가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970년생의 개띠는 이제 어둠의 터널을 서서히 지나서 광명이 시작하는 내로 운이 열리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스스로 약속을 한 것은 하찮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어기게 되면 그로 인해서 매우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요. 사소한 일로 배우자와 대판직에 싸우거나 부주의로 인해서 평생직이 친구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1982년생은 무심코 방치해 두었던 일이 꼬이고 잘못되면서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타인과 구설과 시비, 망신으로 인해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곳에 눈을 돌려서 내 것을 잃게 되는 형국이 있습니다. 이성이든 물건이든 내 것을 잘 챙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94년생 개띠 운을 살펴보면요. 좋은 소식이 자주 들어올 시기입니다. 호사담화라고 좋은 일에는 반드시 운이 일시적으로 꼬이게 되는데요.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좋은 소식이 들어오면 철저히 분석을 알려가지고 이것을 꼭 내 운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격시험을 치르거나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운기 놓치지 말고요. 경쟁자를 물리치고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운세로 흐르기 때문에 1994년도 개띠 운도 그렇게 나쁜 운이 흐른 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개띠 운 삼재판란이 끝나면서 개년 대지해를 맞이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개띠의 운들은요. 2019년도 복을 받는 그런 한 해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기해년 개띠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